오늘은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작은 조정의 힘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의 힘, 작은 행동의 힘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작은 조정의 힘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대런 하디라는 분이고요 25년간 성공, 자기개발, 동기부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27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왜 작은 조정을 강조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자를 마음껏 먹는다면 절대 살이 빠지지 않겠죠 절대로 허리라인이 날씬해질 수 없을 겁니다 매일 밤마다 드라마에 빠져있다면 혹은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아마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나쁜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 우리 삶을 조금씩 조금씩 나쁜 쪽으로 혹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만약 햄버거를 딱 한 입만 먹어도 즉시 심근경색이 일어난다 이러면 아마 아무도 햄버거를 입에 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대론 하디는 즉각적 만족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나쁜 습관이 주는 보상이나 즉각적 만족이 장기적인 결과를 염려하는 이성적 사고를 자주 그리고 쉽게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걸리고 뭔가 심근경색이 걸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3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나타날 결과고 내가 방금 햄버거를 먹어서 느껴지는 행복감, 풍만감, 그리고 그 햄버거의 풍미 이런 것들은 한 입을 베어 먹자마자 나온다는 거죠 이 만족의 속도, 만족의 속도 차이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장 햄버거를 먹어도 심근경색에 걸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뱃살이 막지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이 누적되면서 시간이 꽤 흐르면서 뱃살이 점점 늘어나고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상의 루틴을 조금만 조정해도 삶의 결과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조정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책의 저자도 역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비행기의 머리가 항로에서 1%만 달라져 있어도 비행기가 만약 그대로 가서 계속 날아간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뉴욕이 아닌 올번이나 도버 즉 엉뚱한 도착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단치 않아 보이는 습관 정말 이 사소한 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습관이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오랜 시간 반복되고 누적되어 온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그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쁜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나쁜 습관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강력한 도구가 있으면요 우리는 이 나쁜 습관 즉각적 만족을 가져다주는 이 나쁜 습관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운 목표 달성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지가 부족했어 난 역시 의지력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원래부터 의지력만으로 뭔가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선택한 긍정적인 목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이 아니라 Y파워가 필요하다고 시작합니다 Y파워가 필요하다 이 Y파워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새롭게 선택한 목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과 염원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원한다? 그것을 원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Y죠 너 왜 그걸 원해? 너 왜 그걸 가지고 싶어? 여러분들은 목표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서울에 아파트를 가고 싶다 어떤 분들은 현금 10억을 가지고 싶다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1만 줄을 가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텐데 왜 가지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Y가 정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무기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과거와 나쁜 과거와 결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Y의 힘은요 Y파워죠 Y파워 Y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Y가 충분히 강력할 때 어떻게, 즉 how도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Y파워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자신의 지향점을 규정하는 핵심 가치를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싶은지 이것을 갖는 게 내가 어떤 의미인지 나 이것을 가져서 뭘 할 것인지 이런 이걸 다 통달하는 통과하는 핵심 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Y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이 핵심 가치는 여러분들이 의도한 목적지로 여러분들이 인도하기 위해서 삶의 수많은 욕구, 필요, 유혹을 걸러내주는 필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선택을 내려갈 때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핵심 가치와 정말 일치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일치하면 그걸 하는 거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어차피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내 핵심 가치가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Y파워가 나이가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나는 그 일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도중에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Y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을 바꾸는 작은 조종의 힘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추적되고 쌓이면 이것이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로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 작은 조종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햄버거를 먹던 걸 안 먹는 거 정말 삶에서 작은 거일 수 있는데 이거 하나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들다고 했죠?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 위협적인 게 없으면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유전자가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햄버거를 먹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조종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작은 조종의 힘을 진정으로 발휘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Y파워 왜 내가 햄버거를 먹지 않아야 되는지 이 진정한 Y가 생겼을 때 우리는 Y파워를 갖게 되고요 이 Y파워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요 지금 당장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꿈꾸는 삶을 달성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정말 작은 행동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작은 행동을 찾아보시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햄버거를 만약에 내가 매일 먹었다 그러면 이틀 한 번씩만 먹어보자 아니면 일주일 한 번씩 먹었다 아니면 이주일 한 번씩만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정해 보는 겁니다 이 작은 조정의 힘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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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